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제 자석이잖아요. 제가 붙이는 거 잘하는데 뛰는 걸 잘 못 져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별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일 쉬운 게 저는 조상에서 합의 안 되었을 때. 조상들만 잘 위해주면 돼. 맛있는 거 차려놓고 조상님 옷 해놓고 이렇게 빌면 돼. 그러면 나는 그게 제일 쉬워. 조상 붙이는 게. 저는 돈 많이 드는 것도 싫고 사실. 또 뭐 이별하는 분들이 다 이유가 또 있는 거고 해서 비방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적을 써가지고 부적으로 붙이는 방법. 같은 부적이라도 종이 부적도 많은데. 저는 우리 박물장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은으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중에 사진으로 좀 크게 찍어드릴게요. 남녀 성기 모양으로 있는 이걸 가지고 부적으로 같이 넣던지 아니면 같이 가지고 다니든지 어떤 분은 이니셜을 적더라고요. 그쵸? 몸에 글씨 적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 그 은이에요. 그래서 이 금은 보석에 또 기가 있거든요. 쇠의 기가 있고 동의 기가 있고 금은에도 기가 있어요. 그 기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좀 원활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비방으로 남녀 속옷을 제가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른 선생님도 해보세요. 그런데 저만큼 못 붙일 거예요. 제가 자석 할매거든. 꼭 그렇게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장하신 분은 당연히 속옷을 보내주시겠죠. 그렇게 없을 거나 아니면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임의로 사요. 사서 거기에다가 남자 속옷에는 여자 이름이랑 여자 생년월일. 남자 속옷에는 여자 속옷에는 또 남자 생년월일 이름 이렇게 적어서 허주인형이 있어요. 집으로 만든 허주인형을 한 1심 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팬티, 여자 팬티 중간에 허주인형에서 다 감싸요. 그래서 남녀 하업으로 해서 제가 감싸서 청실홍실이 있어요. 청실홍실로 저는 감아요. 청실홍실로 다 이유는 다 달라요. 청실홍실로 감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에서 끼워서 충으로 치는 사람들은 또 어떨 때는 검정색으로 하고요. 조상의 합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노란색으로 또 하고 그거는 다 달라요. 그렇게 다 묶어서 제가 올려놓고 빌어요. 조상님한테 빌던지 신랑님한테 빌던지 아니면 살을 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살풀이 하듯이 빌던지 그런 식으로 주고 비는데 그게 뭐 한 두 시간 만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하루 꼿박 아닌 이틀 동안 빌어요. 이것만 비는 건 아니고 이것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 대신 저는 약속을 이제 돈은 적게 받지만 100일 동안 초를 켜드려요. 그러면서 초를 켜면서 비는 거지. 이 두 분들 제가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붙으시더라고요. 다시 재회는 하시던데 근데 이제 사람 마음에서 재회했다고 또 옛날 하던 버릇 어디 가겠어요? 말 막 하고 행동 막 하고 하면 같은 사람 다시 또 가지 계속 머물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도와달라고 100일 동안 빌어요. 그래서 비방하는 방법도 남다르지만 저는 제가 100일 동안 초발을 하고 기도해 주는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선생님도 열심히 빌고 하시겠지만 저는 남달리 초도 좋고 남녀 화합부라는 부적에 있는 초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빌어드리거든요. 이별에서는 무조건 뭐 성격 차이다, 성적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 차이, 성적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안 그랬는데 이번 달에는 서운해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따라 나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는 왜 저럴까 하는 게 사주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달만 지나가면 또 되는 게 있거든. 근데 그 달에 같이 박치게 해가지고 싸우고 하내고 다투고 하면 이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사주 보세요, 타로 보세요, 신점 보세요 하는 이유가 넘어갈 수 있잖아.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한 달, 두 달은 못 참아서 헤어지고 나면 가슴 아프고 시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기미가 이상하다 싶으면 점사보러 오세요. 아니면 타로는 가격도 저렴하고 보기도 좋잖아. 그리고 돈도 좀 있고 써야 되겠다 싶고 그러시면 신점 자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돈은 없는데 마음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는 보세요. 그러면 조언을 들을 수 있잖아. 점사보는 게 맞고 안 맞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일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고비가 넘어가면 더 돈득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담을 한 장, 한 장, 한 장 쌓듯이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듯이 더 돈득해질 수가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사이가 되니까 이별하신 분이나 이별하실 것 같은 분이나 이별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전화 주시면 아니면 찾아오시면 진솔한 상담, 재밌는 상담, 그리고 소름끼치는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별 안 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뭔지 알아? 상대방 성향을 아시면 돼요.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자주 보고 신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고받고가 편해. 이때는 이 사람이 질활병 났을 때니까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고 이때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조금 피곤해도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또 그렇게 행하시게 되면 이별 없어요. 심심 Roger 흥ข였던 룸 벗어 kun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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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לים 벗 reiter